오늘의 강론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제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사이파 육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저희는 연중 1주간 토요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한 1월 25일 바오로 사도의 해심축일까지 일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다음 당신의 일을 이어갈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마르틴 후터를 비롯하여 몇 명의 개혁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교회는 여러 종파가 생기게 되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는 단어를 개신교와 혼돈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교회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한자 말이고 결국 그리스도교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가톨릭 교회와 더불어 다른 종파인 개신교, 송공회, 동방종교회 등 예수님을 다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치 주간 동안 특별히 한 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노력하셨던 거 역시도 바로 우리들의 일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바리사이들과 육법학자들은 자신들과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고 죄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세리였던 레이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며 그가 머무르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셨고 당신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식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레이의 집을 통해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 선입견, 편견도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의사로 오셨고 여러 이유들로 분열된 공동체, 교회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셨듯이 그분의 교회 역시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종파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일치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각 개인에게 생겨나는 분열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정말 천사들만 모여 화기애애한 공동체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분쟁,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교우들과 관계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냉담하고 싶거나 성당에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일치 주관을 보내는 지금, 성체를 모시는 거룩한 식탁에 모인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화목한 가정,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치되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박상범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